네, 안녕하십니까. 인준입니다. 영상할틱날은 4월 4일이고요. 오늘도 제가 같이 공부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보로노이라는 종목은 신약후보물질연구개발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표적치료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차트를 제가 틀어드렸는데 2022년도 6월달부터 차트가 나와있어요. 상장한지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안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 안에서도 나름의 패턴이 좀 나와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은 한 번 정도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위 위주의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약바위 쪽에서 좀 체크들을 해보다가 발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선을 하나 긋고 가도록 할 건데 제가 잡아놓은 자리가 36,200원 자리입니다. 36,200원 이 36,200원 자리가 왜 나왔냐 36,200원 자리라는 이 자리가 앞쪽에서 올라오고 나서 버텼던 자리 그 다음 내려오고 나서 위쪽에 저항받었던 자리 그래서 패턴을 좀 크게 해서 본다면 약간의 그 패턴이라고 하죠. 상승, 박스, 하락, 그리고 현재 자리도 이렇게 박스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패턴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이 그 패턴은 뭐냐? 위의 강세, 국가가 올라오고 나서 많이 움직였던 자리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등락이 나왔던 자리 그래서 밑에 쪽은 약한 구간, 위쪽은 강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약한 구간에서 지금 위쪽에 나와있는 이 강한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보로노이가 이제 좀 약했었는데 거래량도 살짝 동반해주면서 외국인의 매숙세가 들어오고 아, 강세 구간에 드디어 진입을 해줬구나. 그래서 36,200원 자리, 여기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왔는데 전에 나와있었는데 이제 9월 7일 날이죠. 9월 7일 날 여기 저점 자리가 350원쯤 돼요. 그래서 그 패턴의 조건은 잘 충족시켜준 그런 상황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움직여주고 버텨었던 자리가 36,000원 부분이에요. 그래서 중요한 라인은 36,000원부터 36,200원 자리의 밴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분석하고 공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강세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저항다리, 4만 5천원 자리나 아니면은 5만원 부근, 여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주인지 체크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러주더라도 3만 2천 5백원까지는 눌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. 워낙 박스 라인도 잘 나와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공약을 해볼 수 있다.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눌리면 3만 2천 5백원, 좀 짧게 눌린다면 3만 2천원 정도까지만. 지켜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로노이, 이제 약세에서 광세로 들어서게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갈 걸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잘 한번 공약해보시면서 수익도 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신나는 정보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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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